과일삼촌입니다 과일삼촌과 과일 속으로 자 키위입니다 그린키위구요 제스프리 키윙키위 쉬지 않고 맛있는 제스프리 키윙키위 후숙과일이죠 익혀서 드세요 말랑말랑할 때 드시면 좋습니다 가격을 알아볼까요 자 오늘 행사가루 그린키위가 한팩에 6천원 6천원 골드키위도 있습니다 제스프리 골드키위 그린키위와 조금 색깔이 틀리죠 노란빛을 그린키위보다 더 띕니다 제스프리 키윙키위 그린키위보다 훨씬 좀 쉬지 않고 맛이 좋죠 가격은요 오늘 5개 한팩에 골드키위가 행사가루 9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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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좋구요 키위 먹고 기분 좋을 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8 many kalem da 30 9 9 9 10 10 10 11 21 15 15 15 15 16 15 15 감사합니다.